민주당의 탄핵 카드라고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에서 가장 있는 위계질수로 보게 되면 주필이 가장 높은 자리지 않습니까 오늘 양상훈 주필께서 현재 전국 상태가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대하고 닮은 끄림칙한 정치 풍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예리한 분석이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를 함께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비선 논란은 8년 전과 모양새가 비슷하고 그리고 당시에 세월호 전국 여소야대 전국 그리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런 것은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되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근거 하에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자세한 내용보다는 중요한 내용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이제 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법불범 송금, 위정교사, 대장동, 벽향동, 성남FC사건 이런 재판들에서 결국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상훈 주필은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더불어민주당이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핵 카드를 만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언급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선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임기를 3년 후에 마치고 나가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고 탄핵을 당해서 나가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양상훈 주필이 일체인 그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유력한 카드가 그 사람들에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농객들과 마찬가지로 양상훈 주필도 선거가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일체의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분석도 항상 이렇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선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선거만 하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탄핵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양상훈 주필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이 문제가 윤한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선거를 장악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 씨를 당대표로 만드는 것이 훨씬 본인들이 정권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상훈 씨는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입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글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글을 받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경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선관위와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를 밀어주는 것이 본인들이 앞으로 정치하기 쉬운 거냐. 지금 돌아간 걸 보면 한동훈 씨를 당대표로 만드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편에 서서 특검법 부결로 나서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대표는 적절한 시점을 골라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무조건 선거만 하면 이길 수가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준비 작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양상훈 주필이 내다보는 것보다도 제가 전망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돼. 왜 그냥 1년 뒤에 여러분들 탄핵을 시키든 2년 뒤에 탄핵을 시키든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나가서 탄핵을 시키든가 아니면 무조건 선거를 하면 이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세상이 마땅히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실제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세상은 정의가 승리해야 되죠. 그러나 정의가 승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보시면 어쨌든 국민의 힘이 내분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본인이 낮은 지지율 하에서 빨리 그걸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정충돌 문제를 그걸 수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지도가 여러분들 답보상태를 걸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훨씬 더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세월호 사태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소위 의정충돌 사태를 지연시키면 지역시킬수록 탄핵이라는 지역문이 열릴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수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분열이 2016년 탄핵 때 여당 분열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 한동훈 씨가 이런 공천회가 당선이 됐으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승리해서 당 대표가 되면은 윤 대통령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현재 사실상 윤 대통령을 탄핵 지킬 수 있냐 문제는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이 한 것은 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108석에 불과하지만 분열하지 않으면 탄핵을 막을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별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쪽 동네가 수십 년을 가지러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그럼 국힌들도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어느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앞으로 유리할 건지. 검찰도 줄을 설 거고 판사도 줄을 설 거고. 그러나 양상훈 주필은 그거는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알고 말을 못하는지 모르고 말을 못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종류의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가면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충수를 둔 거죠. 한 분이 착하게 지적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 막무가내 국회 운영을 보면 언론이나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는 분위기다. 이분은 아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냐. 탄핵을 일상화한다. 차후 선거를 염려한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에 믿는 구석이 있다고 믿기 전에는 못할 것이다. 170서를 어떻게 얻었느냐. 이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상훈 주필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탄핵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고 양상훈 주필의 진단처럼 계속 이어지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어느 코에 하나라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를 채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선거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몇 분께서 선거하면 이긴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위인 겁니다. 당연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게 당위죠. 실제가 어떠냐. 선거를 관리하는 자리에서 선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안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타이밍이 문제지 그냥 제 발로 걸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정충돌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선거한 일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제도화된 조직이니까 기회를 다 놓친 거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래요. 국민들도 책임이 많은 거죠. 그냥 다 입을 다물었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예상하시고 살아가시는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콩에서 이제 ipo 신규 기업의 상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외신에서 전해졌는데 뭐 당장 이렇게 선거가 어떻게 되거나 탄핵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죠. 홍콩처럼 안 되겠습니까. 입 다물고 다 사는 겁니다. 홍콩 사람들도 다 살지 않습니까. 못 견디는 사람은 떠났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